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인 마태가 쓴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으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입니다 마태복음은 기존에 하나님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으며 구약성경에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잘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탄의 시험 산상수훈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산상수훈과 천국에 대한 비유 앞으로 이루어질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신약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나씩 준비하셨고 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는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족보가 나와 읽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순결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합니다 죄가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고 마리아는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탄생하신 날에는 동방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온 동방박사들이 그 당시 귀하게 여겨졌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왕이신 예수님께 경대를 드립니다 이렇게 탄생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한 기간을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회개할 것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목적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배고프니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러자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합니다 그러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사탄은 세 번째로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서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해 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로 시험을 모두 물리치게 됩니다 이에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이후 여러가지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지역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크게 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베들레엠에서 탄생하셨지만 어린 시절은 나사렛에서 보내게 됩니다 베들레엠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해로당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했고 해로시 죽자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12세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일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부터 18장까지는 주요 사역무대인 갈릴리 지역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게 될 제자들을 바로 여기에서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둘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문, 가룻, 유다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지역에서 선택된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선택된 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지내게 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널리 알려진 감남산의 강론인 산상수은을 이때 가르치셨고 산에서 내려와서는 문둥병자의 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기도 합니다 또 갈릴리 바다의 밑에 위치한 거라사 지방에서 수많은 귀신이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열두 제자를 보내어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도 알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중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나 남게 하신 기적과 같은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위에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바리세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번번이 실패하자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지 물어보십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부터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계속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 그리고 마지막 종말사건에 나타날 일들을 하나씩 말씀하신 것들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먼저 하신 것으로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긴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길게 말씀하신 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보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먼저 팔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 극율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는 신도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정의하시며 살인과 가늠, 이혼, 맹세, 복수, 원수사랑에 대하여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제할 때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 것과 주기도문, 재물과 염려, 비판하지 말 것과 반석이신 예수님께 모든 기초를 둘 것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칠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도록 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이 머물 곳과 먹을 것을 주시고 권능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일곱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이 좋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벼처럼 생긴 강아지풀인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추수할 때 가라지는 곤란에 불태우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골라져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작은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과 보화와 진주와 그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고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씨 뿌리는 비유는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해석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말씀도 믿음도 모두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보이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서로에게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일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를 통해 한 영혼의 소중함과 형제의 죄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것을 비질진 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큰 일을 하거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믿음 없는 악한 자들에게 이 말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4장과 25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징조가 보이면 이를 깨달을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25장에서는 천국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신랑을 기다리며 미리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대를 준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각 종들에게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맡기고 나서 마지막 결선할 날이 있을 것과 주인이 꼭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도 마지막 날에 꼭 돌아오기 때문에 주를 위해 힘써 살 것을 주문하십니다 또 양과 염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것이며 반드시 반드시 상벌을 줄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 만찬을 나눈 후 예루살렘 동쪽 감남산 기슬계에 있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 틈을 타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이어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붙들려가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는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마지막 28장에서는 평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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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